제가 지금 치킨을 먹으려고 합니다. 근데 아직 엄마가 치킨을 안 내놨네요. 안 내놨네요. 엄마가 치킨 언제 내놓을까요? 엄마가 치킨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요.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치킨 먹으려고요. 이렇게 비닐장갑도 켰습니다. 자 그러면 아직 치킨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. 치킨은 언제 준비될까요? 지금 아빠가 가니까 달래미하고 엄마가 막 싸우면 돼. 아 진짜? 내가 가서 보게요. 치킨 동닭입니다. 진짜 딱 누워있는 동 다 우리는 배달이죠. 다 누워있는 동 음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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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. 됐습니까? 네. 됐습니다. 자 이제 먹방하세요. 다리에 계십니다. 맛있겠다. 자 이제 우리 예은이 공주님 겁니다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진짜 뜨겁네요. 진짜 뜨겁네요. 몇 장갑 하나 줄까요? 소개? 아아 그러면은 속에다가 예은이 바깥에서 끼는 장갑 하나 주세요. 소개 소개 밖에서 끼는 장갑 끼는 장갑을 한 개 끼고 합니다. 자 그러면 안에 껴야 되니까 비니 장갑을 벗고 저기요! 빨리 주세요! 빨리 주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? 치킨 한 개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? 그죠. 아빠가 엄마만큼 잘 뜯지를 못합니다. 치킨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죠? 아빠가 지금 이렇게 뜯고 있습니다. 한마디 하시죠. 근데 엄마만큼 예쁘게 잘 못 뜯겠습니다. 엄마만큼 예쁘게 못 뜯는다는데요. 지금 엄청 망했습니다. 지금 엄청 망했습니다. 지금 엄청 망했습니다. 지금 엄청 망한 상황이에요. 지금 엄청 망한 상황이에요. 비주얼이 별로입니다. 비주얼 엄청 별로라는데요. 와 새거 하나 또 있습니다. 짜잔 새거 하나 또 있군요. 이 새거는 엄마가 뗄 것이냐 아니면 아빠가 또 뗄 것이냐 이제 먹어 팔이 아파서 아빠가 뜯을게요. 다리는 우리 공주님 드릴게요. 자요. 아니 또 망했어. 아니 이 다리 진짜 망한 거 아닙니까? 이 다리 진짜 망한 거 아닙니까? 이완공주 제가 한 기억 안에 가세요. 하나만 해. 아니 근데 다리가 한 쪽이... 아니 아니 그냥 이 장갑을 주면 어떡합니까? 나있네요. 그릇 한 개만 더 주실래요? 예. 다리가 너무 커서 한 개를... 한 개를... 네. 다리가 너무 커서... 다요. 자 공주님 여기 놓고 거기서 뜯으세요. 자 그 다음에 비니 장갑을 또 껴보겠습니다. 닭은 아무나 뜯는 게 아니네요. 하하하하하 오 이거 사람한테 얘기해. 기도했나요 김여아? 아니다 지금 장갑 끼고 있잖아요. 기도하세요. 잘 안들어? 이렇게 하셨습니다. 기도! 기도하... 기도할게요. 기도도 다 했으니까 이제 치킨을... 이 손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 이 손으로 어떻게 먹어요? 아 진짜... 어 요렇게 끼니까 뭔가... 안 찍었네요. 근데 요다 딸이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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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다. 뺏기가 더 많이 먹어요. 아빠랑... 만원 거리는 하지만... 그래도... 따봉! 다이다. 마. 다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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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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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아빠가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거짓말 아빠랑 얘네랑 엄마랑 똑같이 나눴습니다 뭐해? 아빠가 더 많구만요 아빠가 제일 많구만 응? 난 안 돼 아 그건 아빠인데 제일 많은 걸로 제가 바꿨습니다 역시 닭다리가 제일 맛있군요 역시 닭다리가 제일 맛있군요 오빠도 많이 먹어요 웃겼어 갑자기 엄마와 딸이랑 싸우는 거야 그랬겠다 사이다 둥 소금 없었나? 소금 없었나? 싸운다고 소금 안 넣었나 보다 소금 없어? 아 있다 역시 토론 다르다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소금은 넣어주고 난 소금 안 돼 없어 먹으면 안 돼 야 카드로 안 된대 우영아 카드 했어요 그러면 그 14,000원 엄마한테 주세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참 가지가지 한다 엄마가 뭐 가지가지 하는댐 음 맛있다 응 어? 원래는 먹방 잘하네 앞에 닭이 먹는다 지금 찍고 있어요? 찍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면 되지 편집하세요? 내 편집할까 봐 지금되는 날씨가 먼저 찍고 있어요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마 남을 멀리 도와주길 바랍니다 너무 많고 ayuda 날씨와 함께 먹어요 나도 저한테 왔습니다 한 번 더 넣어줘야겠어요 다진마늘에 넣어주세요 손에 넣어주세요 마늘에 넣어주세요 첫눈에 눈이 보인다 눈이 보인다 눈이 보인다 아름다운 인자 내일 또 더 번쭈떡 깨워야되겠네? 응 이렇게 내일도 차가있네 냠냠하고 버는 보라고 이거 완전 깨끗해요 제가 버린건 아니지만 엄마가 버린거에요 엄마가 버린거에요 완전 깨끗하죠 반대쪽입니다 공룡뼈 같아요 공룡뼈 바삭바삭 고ão 치즈 잘 했어 치즈